고향시가 5년 22일 덕양구청에서 통합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구인기업 10개사가 시간대별로 분산 참여해 사전에 매칭된 구직자와 소규모로 현장 면접을 진행합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은 화상 면접과 동행 면접 서비스로 별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구인기업은 오는 15일까지 고향시 일자리 통합정보 홈페이지로는 블로그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한편 고향시 통합일자리센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 면접, 온라인 채용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일자리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향시 통합일자리센터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 면접,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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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